지금 뭐하려 현시안부로 민간인으로 복귀하십니다 미선아 밥 먹자 강수대하고 찬양 성공률 50% 이상 총성 늦었네? 일이 좀 있었어? 여자가 있더라구요 누구니 너? 그 총성을 만나고 다니는 거야 김중산 소령이 압취됐습니다 필자라 두런데 얘들 뭐야? 반자분 딱둑 훨씬 덥니다 박 니가 누군지 말해 미선아 괜찮아? 이재부턴 너 혼자선 안돼 한글자막 by 한효주